2. 2. 2. 3. 2. 이성이 연습 잘하고 있어? 2. 시즌도 3. 2. 4. 저는 절대 처음부터 우울하지 않았거든요. 1. 2. 3. 이성아 잘해. 이성아 파이팅! 2. 3. 인피닛 오빠들도 데뷔 했으니까 나도 곧 데뷔할 수 있을 거야 이수정 아자아정 화이팅! 나는 그때는 3개월 뒤에 데뷔한다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5년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전 괜찮아요 저 데뷔한다고요? 그땐 데뷔해도 그 마음이 내 맘에 더 좋아해요 이야아아아아아 근데 오늘 순자가 있었어요 전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도 저보다 더 좋아했었어요 아아아 어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아아 아아 저 언니 엄청 연습했었어요 아아 진짜 웃겨 장난 나왔잖아 잘 봤어 아 감사합니다 제 연습도 인지하게 네 알고 보니까 언니가 실장님한테 저 연습생으로 뽑아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아 제가 지혜를 3년 동안 연습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아하하하하하 저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아아 으응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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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지혜가 표정이 처음 봤을 때 많이 어두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좀 너무 예뻐서 여기 막 후광이 막 이렇게 하아 아아아 아아아 오늘부터 울림 여자 연습생 광리로 들어온 뉴스선입니다. 잘 봤습니다. 영원히 허리가 되게 짧아. 그날 지혜미가 2,000개 벌써 전에 진짜 엄청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It's so right. It's gone and left. It's so right. 바로 그때 지혜미가 한 번 했습니다. 목소리는 매력이 있는데 호흡이 조금 달라서 연습을 해야겠다. 잘 봐. 언니들이 그냥 시켰어요. 연습생 선배다 보니까. 언니들이 아직 모르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처음 봤을 때 명언이 저희보다 더 그랬어요. 백악악악악악 중학교 3학년 박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박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박병원입니다. 아 웃겼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언니들은 막 중학교 어린 친구가 왔는데 어려워. 아 몰라 몰라. 첫 노래는 다들 긴장하지 않아요? 지수 언니 연습 첫날에 올라왔대요. 잠깐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아 혹시 그 이재혁 때 분이 다 맞죠? 제가 울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약간 좀 무리수를 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울림을 찍을 꼭 보고 싶거든요. 야 네. 지금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연습하게 된 소아 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쟤 있었는데 지금 좋아.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다들 너무 잘하고 허벅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 분위기라면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문이 안 열리지? 반말이고요. 아 못 말라. 아 못 말라. 아 못 말라면 반말이고요. 아니 저거는 정말 정말 많이 과장하신 겁니다. 아니 처음 연습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미즈 빼고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못 말라. 아 못 말라. 아 못 말라. 아 못 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최고 즐거우게 된 연습생이 미즈이고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지금 저희가 점임먹으러 가야. 이따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진짜. 아 너무 쉬워요. 아 너무 쉬워요. 뭐야 이거? 빨리 안 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야. 처음 들어왔는데도 말도 잘 걸고 씩씩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이가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닐 거 같기도 하고 또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전이가 가능했던 거지 진짜 엄청 힘들어서 노력한 거예요. 저는 첫 연습날에는 케이언이 덕분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연습생 정개인입니다. 연습생이 참 다르네요. 너무 시계 너무 예뻐요. 이 시계? 부모. 부모.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너 생일 언제야? 내가 사줄게. 야. 네. 그때 예인이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저희 러블리즈라는 팀명도 정해지고 그때 정해진 멤버 그대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과장돼서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과장돼서 한 거예요. 너무 과장돼서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과장돼서 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끼리만의 기억이었는데 근데 이제 데뷔하고 나니까 팬분들하고 기억이 쌓이는 거 같아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팬미팅도 저희 모두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꼭 성공적으로 끝내십시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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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